조종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가 번영위 청소년공사단은 2월 14일 근리장날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의 일원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과 상가 등을 일일이 돌며 소독제를 이용 소독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종면을 깨끗하게 소독을 했기 때문에 주민분들 마음보는 문화생활 여러 활동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조종면은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